이제 게시록이 오늘 하면 한 서너 시간, 한 세 번, 서너 번 정도 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게시록 주제가 또 제목이 뭐죠?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설교자들이나 또 학자들이 이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목을 붙인 것뿐이지 현실적으로 성경에서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쓴 대목이 일절 없습니다. 일부러 그것을 우리가 서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 제가 제목을 일부러 천년왕국이라고 붙여본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뭔가 하면 천년 동안 또는 천년이 참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몇 군데 한번 볼까요? 20장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조경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빼미오 마기오 사탄이라 잡아서 얼마 동안이죠? 천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3절을 보시면 무조경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어떻게 하도록 차도록 4절에도 보면 천년 동안 또 5절에도 보면 천년이 차기까지 6절에도 천년 동안 7절에도 천년이 참해 이런 걸로 보아서 성경에는 어디에도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1절 쓰지 않습니다. 이런 천년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 천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의미 때문에 천년왕국 천년왕국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미세한 오해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잡고 그것이 진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헤아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조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가운데 걸을 생략하고 꼬리하고 머리만 잡으면 천사가 내려와요. 그렇죠? 천사는 떨어지질 않죠. 내려와요. 보통 타락한 어떤 존재를 말할 때는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천사는 떨어진 천사가 아니라 내려오는 천사예요. 그런 걸로 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내지는 사역자이다라는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에게 뭐가 들려져 있죠? 무조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도구가 들려져 있습니다. 무조경을 우선 좀 풀어가십시다. 무조경은 한 번 오래전에 다룬 기억이 나는데 무조경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비소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헬라 말이죠. 이 단어를 그대로 구약의 히브리말로 옮기면 태흠이 됩니다. 태흠. 이 말은 창세기 일장에 등장을 하죠. 이 세상이 온전히 모습을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창세기 속에 창조되어 가는 과정에서 깊음 위에 있고 이런 표현을 들어보시죠. 깊음 위, 깊은 물, 깊은 바다, 깊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끝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조경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선 용을 잡으니 그랬어요. 잡았다. 두 번째는 잡아서 결박을 해요. 사슬로 묶었겠죠. 그리고 무조경이 어떻게 합니까? 던져놓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작이 뭐죠? 잠그고 정리를 해보면 잡아서 결박하고 세 번째는 던져놓고 잠그고 최종적으로 다섯 번째, 임봉을 해버리죠. 이렇게 연속되는 동사의 강화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상징인 마귀가 완전히 통제되고 제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해석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해석의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 천년이 도대체 뭘 가리키느냐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의 폼이 여기 등장을 해요. 그 말이 용입니다. 용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용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을 했죠? 옛뱀. 옛뱀이요. 그런데 뒤에 또 설명이 나오네요. 마귀요. 사탄이라. 앞을 잠깐 보실까요? 어렵지 않아요. 첫째. 첫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내려온다는 표현으로 봐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여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손에 무조갱의 열쇠가 들려져 있고 두 번째는 사슬이 들려져 있어요. 어떤 존재를 제압하거나 결박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게 들려져 있는데 그가 목적이 무언가 봤더니 용을 잡아요. 그런데 또 옛뱀이라고도 하고 그 실체는 뭐죠? 마귀요. 사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마귀요. 사탄이 실체라면 옛뱀이라는 설명과 용이라는 설명은 실체입니까? 상징적인 것입니까? 그렇죠.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 상징의 실체는 뭐예요? 마귀요. 사탄이에요. 이것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게시한 하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어서 뭐가 등장을 하냐면 사탄이라 잡아서 얼마 동안 천년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부터 이 천년을 우리는 기간의 숫자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에 따라서 해석이 확 달라져요. 오랜 세월 동안 신학교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구도를 갖고 있는 신학의 혼란스러운 현장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계시록 20장 때문에. 계시록 20장 때문에 어떤 설이 갈라지냐 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천년설 주의자와 전천년설 주의자와 무천년설 주의자와 요즘은 또 무천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같은 아류인데 시작된 천년주의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을 누가 사실 제일 먼저 썼는가 하면 그레고리 빌이라는 분이 요한 계시록에서 이 대목을 시작된 천년이라는 의미로 처음 표현을 해요. 최근에 나온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그레고리 빌은 이 계시록의 아주 대가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통 보수주의 신학자 중에 하나인데 그분의 지로는 이런 뜻이에요. 무천년이라는 건 그 단어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 아예 없음은 없는 거지 무천년은 또 뭐냐. 논리상 또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 무천년의 의미를 이론은 같은데 표현하기를 시작된 천년주의자 이런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그의 주석에 써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영에서는 보통 무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해석을 취해야 옳을까?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면 선택하기에 앞서서 뭐가 뭔지를 알아야지 선택을 하지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간단하게 후천년설은 뭐고 전천년설은 뭐고 또 제3의 입장인 무천년설은 뭐냐 여기에 또 세대주의자가 이해하는 천년설이 또 다르고 굉장히 복잡해요. 세분화시키면 한 6가지, 7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축약해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해를 갖고 있죠. 첫 번째,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재림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천년 소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천년설 주의자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이 먼저 있는 겁니까? 천년 왕국이 먼저 있는 겁니까? 이거를 전천년주의자라고 그래요. 반대로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이 지나다가 그 천년이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설이에요. 재림이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는 거예요. 이걸 후천년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천년설은 어떤 걸 무천년설이라고 그러느냐? 저는 무천년주의자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성경의 종합적인 해석을 고려해봐도 무천년주의가 맞아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은 이 천년의 기간을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도 요한기시록의 모든 용래가 항상 실체와 뭐가 동시에 등장을 했죠? 상징과 예표가 먼저 등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의 이 천년의 용래에 대해서 쭉 아까 찾아봤는데 안 갖고 나왔네요. 안 갖고 나왔어요. 간단히 예를 들면 베드로서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천년이라는 연수에 해당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모든 용래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쓰여질 때 천년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라 100%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저도 이 천년을 실질적인 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는 거죠. 이 기간은 그레고리 빌의 해석처럼 이미 시작된 천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겠죠. 그런 기본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2제를 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용을 잡았어요. 용이 예빼미라고도 하죠. 이 표현은 기시록에 자주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임봉을 해버리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천사와 격렬하게 싸우는 존재로 등장했던 이 마귀는 이미 승패가 끝장이 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장이 났지만 아직도 그 미세한 세력은 허락돼 있어요.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이 기간 동안 이 마귀는 준동을 하고 미혹해하고 성도들을 겉박하며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절대 불변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승패는 뒤집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든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론은 다르게 해석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본의의를 흐트러뜨리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는 참 어려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문자주의로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는. 그대로 문자주의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에 종말론에 관한 그림이 얽혀있는 묵시문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요한이 본 것과 같이 상징적인 그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에서는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히브리 문학을 통해서 또는 성경 기자들이 사용한 문학의 패턴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메시지일 수밖에 없구나. 구분을 해내는 거죠. 학자들의 힘을 빌려서 목회자들의 연구 범위를 해야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만 평생을 걸쳐 과업을 잃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이룰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수고가 거기에 더해져야 되겠죠. 어쨌든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개를 절묘하게 지혜롭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정확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해석 전체 패턴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요구하는 현장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맞춰가는 이 요한기시록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론 부분에서 드릴 말씀이긴 하지만 무천년주의자냐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냐는 지금 신학교에서도 교수들마다 입장이 틀려요. 결국 학생들도 교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줄을 서는 입장이 아니라 자기들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해나가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이론이 신앙에 유익을 주겠는가에 관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거에 앞서서 종합적으로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입장은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로 보아야 맞다라는 것을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꾸거나 흔들려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은 뭘로 봐야 된다? 상징적인 숫자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또 보십시다. 3절을 볼까요? 무조경에 던져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조경은 앞서 설명한 대로 아비소스라는 말은 사실상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상태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예요? 이 마귀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제압되었는데 영원히 이길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경은 궁금하다. 거기가 어딜까?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마세요. 마귀가 떨어져 있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말 습관 가운데도 그런 표현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쓸 수가 있어요. 넌 죽었어. 그러면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넌 이제 죽었어. 그럼 넌 이제 어떤 상태로 떨어졌어.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무조경이라는 의미는 결박에서 잡아서 던져놓고 잠그고 임봉했다. 더 이상은 그리스도의 제압에 의해서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완벽한 상태로 던져졌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여기서는 무조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4절을 볼까요? 3절 맞아보십시다. 무조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 완전히 제압당했는데 왜 잠깐 놓일까? 그 노인 남아있는 힘의 여력으로 교회를 계속 겁박하고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공격해 만들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런 위협과 공격이 뭘 뒤집지 못한다고요? 승패를 뒤집지 못한다고요. 이미 십자가에서는 승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발보둥이 아직 있을 뿐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4절에서 어떤 설명이 이어지는가를 잘 보십시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의 급효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데 얼마 동안입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이 이야기는 그렇다면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천년 동안이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았을 때 이 왕노릇은 언제 벌어지는 일입니까? 네? 지금 벌어지는 일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왕노릇을 못하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볼까요? 우리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앞으로 좀 넘기십시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8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암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오 왕 같은 뭡니까? 고록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다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잔이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명한 이 내용은 죽은 다음에 벌어질 일을 설명한 겁니까? 그러니까 현대의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삶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입니까?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삶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표현해 보니까 태카신 족속이오 왕 같은 제사장들이오 고록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왕루릇은 어디서 언제 벌어지는 겁니까?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은 하시는데 문제는 이 왕노릇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의 서글픔이 있다는 거죠 우린 여전히 뭐처럼 살죠? 거지와 왕자라는 동화책을 아시죠? 우린 거지처럼 살아요 때로는 우리는 왕입니다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왕노릇 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에 우리가 동참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간섭하셔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경영에 우리가 동일하게 왕노릇으로 부른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권고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영화에서 흔히 듣는 대사 있잖아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기억나세요? 이게 무슨 영화더라 그런 대사는 탁탁 걸려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지 뭐가 없어요 슬며시 웃으시는데 왕노릇은 꼭 이 땅에 물리적인 실제를 붙들고 있다고 왕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와 잘 사는 건 다른 거 아시죠? 애들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희 잘할 때만 해도 부자 집에 갔다 오면 말 표현이 그 집 되게 잘 살아 그런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부자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 사는 거하고는 틀려요 부자라도 잘 못 사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아니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왕노릇 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땅의 경영에 신실하게 지혜롭게 동참하여 그 이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놀라운 얘기가 하나 감춰져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믿으십니까? 그 자만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왕노릇은 저 모나몬 어떤 사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게시록은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종말의 그림을 미리 땡겨보는 책이 아니고 오늘이라는 현실에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경주할 수 있는가 어떻게 경주해야 되는가를 신실하게 담아낸 책이 게시록입니다 믿습니까? 왕노릇은 지금 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하는 거예요 투표하세요 투표하세요 투표 안 하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통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뽑을 사람이 없는데요 덜 나쁜 사람을 뽑으세요 민주주의에 의해서 하는 투표는 최고의 지도자를 뽑는 행위가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덜 나쁜 지도자를 뽑고 나아가서 그 지도자가 아닐 때에는 끌어내릴 수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보잖아요 대한민국 백성들의 민주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런 전례를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평화로운 시위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잘못된 지도자의 지도력을 내려뜨렸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번 선교는 무조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리더모임 시간 때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드렸는데 이게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그래도 창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쓴 분이 외국 분이에요 투표하는 방식에 대해서 쓴 책인데 그분이 써놓은 이야기라 우리나라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는 훌륭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다 최소한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바꿀 수 있는 시스템과 성숙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경계해야 될 후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나라의 지도자니까 우리가 성인군자를 뽑는 건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윤리성과 도덕성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다음에 대담한 사업을 펼치려는 후보 뭐라고요? 호황된 비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진짜 조심해야 될 것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인데요 한 국가를 종교나 신념의 공동체로 만들려는 후보 위험합니다 여기서 나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기독교인의 후보를 뽑아야 된다 아주 안 좋은 생각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정통 기독교인의 후보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제가 알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천주교는 한두 분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를 신념 공동체로 과거에 미국 대통령 중에 조지우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중동과의 전쟁을 성전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고 놀립니까 그리고는 열방을 줄 세웠죠 우리 편이면 선이고 우리 편이 아니면 악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국가는 신념 공동체나 종교의 어떤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경계해야 될 후보 중에 하나가 국제 문제의 애매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 여러분 국제 문제의 첫 번째 가치는 국익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자국의 이익이 우선적 가치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애매한 입장을 국제 문제의 중도가 어디 있어요? 중도가 국제 문제의 나라의 지도자는 국가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1차적인 그의 책무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그런데 국제 간의 문제를 애매하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죠 반면에 적극적으로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조금 시대에 맞아야 돼요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말하자면 커먼 센스가 없는 분들 문제죠 그다음에 제일 우리나라 지도자들 중에 결여되어 있는 사항인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역사 인식이 없어요 내 기간 한번 해먹으면 그만이지 전부 이런 식의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많은 어지러움과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견고한 도덕적 이념과 건전한 도덕적 이념을 신념을 가진 후보 부패와 싸우려는 의지를 가진 후보 특별히 미래 세대에 관심을 둔 후보 그리고 국민이 부여한 힘을 권력을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아는 후보 마지막으로 평화를 지키고 증진시킬 수 있는 후보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성도로서 왕로로 타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왕로로 타라는 것은 무슨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소한 문제 하나에 이르러서 어떤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것인가는 중요한 왕로로서의 첫 걸음입니다 일터에서 우리는 교회 일은 성스럽고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의 일은 속된 일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공부도 예배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왕으로서 왕로로 타는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신실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늘 재직에도 있으니까 7절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치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곡은 마곡의 왕의 이름입니다 마곡은 나라의 이름이고 곡은 그 마곡의 왕의 이름인데 항상 이 존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의 상징으로서 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집에 가셔서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볼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이 뭘 뜻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짓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천년이 찼다 이 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천년이 찼다는 말은 이제 그 천년이 거의 그 천년이 갖는 상징의 의미가 더 짙게 드러나고 우린 지금 말세라 그러죠 이 천년 동안입니다 상징적으로 이 말세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무도한 일들이 최고조로 달할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천년이 찼다는 말은 기간이 풀리 다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천년 동안에 일어날 어떤 무도한 일들과 경우들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천년이 참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의 순결을 무너뜨리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보금을 혼잡게 만드는 혼잡하다는 말은 포도주를 짜는데 불순물들이 섞인다는 의미예요 불순물들이 섞이면 어떤 최고급의 양질의 포도주라도 가치가 그대로 무너져버립니다 보금의 성격이 그래요 99대 1은 없어요 보금도 하나님의 사랑도 항상 그 갖는 일치된 성격은 100%입니다 100% 헌신을 요구하고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은 퍼펙트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넘어지지만 내가 또 부족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분의 은혜에 기대고 그분의 사랑을 찾아 길 떠나는 낙은혜의 삶이 뭡니까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길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왕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genes 백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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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류